안녕하세요 울산 다스랑 입니다 이가 영양 상원 입니다 영양업 상원 아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생활을 하고 싶네요 너무의 퇴직 후에는 이렇게 살고 싶네요 조용하네요 그리고 이 포항에 제일 큰 동생님 친구분들이 수박밭에 수박이 이제 그 물 이라고 이렇게 수박을 다 따 가라고 해서 이렇게 따고 차에다가 엄청 났습니다 여기 뒤에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안보이네 뒤에도 꽉 칠고 멋지네요 친구분들이 챙겨주시네요 놀러왔다고 너무 좋네요 와 시골 정자도 좋고 막걸리 한잔하고 싶네요 멋집니다 울진도 좋지만 영양도 좋네요 안녕하세요 홍안양양이 산세도 좋고 골이 깊네요 아주 깊네 아침부터 수박 따러 왔습니다 멋지네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rs见